진실의 마지막 조각을 찾아낸 그날 세계의 벽 앞에서 나는 절망했다 길을 잃은 우리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? 칠흑같은 어둠이 세상을 뒤덮으면 진실에 닿은 우리는 무너지겠지 이루지 못한 약속을 안고 오늘도 나아간다 이 길의 끝이 헤어가 되지 않기를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, 그랑사가 이 길을 잃어버렸다 이 길을 잃어버렸다 이 길을 잃어버렸다